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A마이나 코드를 가지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를 같이 연주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C코드를 열심히 연습해서 A마이나 라는 두 번째 코드를 배우게 되었어요. 자 A마이나 코드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잡아볼까요? 노란색 스티커가 두 개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노란색 스티커 하나만 눌러줄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있죠? 2프렛에 1, 2, 3, 4 4층에 있는 노란색 4층 노란색 하나만 눌러요. 자 몇 번 손가락으로 A마이나 코드를 잡아줬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손가락 중에서 제일 키가 큰 2번 손가락이었어요. 키다리 2번 손가락으로 맨 위에 있는 4층 노란색을 꾹 눌러주세요. 이때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동그랗게 선생님처럼 까치 손을 만들어줘야지 예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코드가 잘 잡히지 않아서 예쁜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과 같이 A마이나 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A마이나 준비하면 2번 손가락으로 짠 잡아줄 거예요. 자 우리 엄지 P손가락을 준비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한번 연주해 볼게요. 라 도미라 자 도미라 친구가 살고 있는 A마이나 코드 라 도미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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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 도미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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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A마이나 코드를 가지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다운으로 멋지게 연주해 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에이 마이나 시작 에이 마이나 여우야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잠다 잠끄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즐거우니 살았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합추를 하면서 노래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멋지게 다운 다운 연주해 주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합축 준비 B 손가락 준비 B 손가락 준비 A 마이나 시작 A 마이나 여우야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잡자 잡자 잡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못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즐거웠니 살았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재미있는 노래 같이 연주해 볼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